1. 아르바이트 혹시 아르바이트 필요하세요? 제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거든요. 저요? 아르바이트인데요? 행어쇼 훈련은 없어요? 네? 제가 오늘이 일 시작한지 일일째나 이게... 어떻게 하는거죠? 웬일이에요? 궁금해서요. 아까 그 반죽들이 어떻게 변했는지 먹어봐요 응 진짜 맛있다 크라상은 정말 매력적인 빵이에요 너 요새 공부 열심히 안한다? 설마 시험 포기한거야? 내가 제일 좋아하는게 뭘까? 나 할 말 있어 헤어지자고? 이런 결말을 원한건 아니었는데 당부 땡기지 않아요? 내가 만들었는데 진짜 맛있다 전 일 절대 포기 못해요 멋있다 자기가 하고싶은 일하는 사람이 제일 부러워요 그 파티쉐가 뭐에요? 혹시 빵 한번 만들어볼래요? 제가 할 수 있어요? 대면? 말아주고 잘하셨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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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